스윙 삼진아웃!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삼진아웃! 두 볼 투 스트라이프! 스윙! 삼진아웃! 한차의 이정률 자 최주환을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한 서머시간 전에 와서 5구! 변화구 스윙 삼진! 스윙 삼진! 스윙 삼진! 공 세개로 나지완 잡아내고 있는 이정률입니다. 파울 팁! 삼진아웃! 잘로말로! 승부는 이제 5구째 원앤투에서 5구! 몸쪽! 들어왔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아웃! 바깥쪽 들어옵니다. 꼼짝 못하고 삼진! 팀이 바꾸지 않고서는 어떻게 순위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두 볼 넣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 에런할테어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경기 전까지 에런할테어 홈 이원서 풀카운트까지 와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공! 헛스윙! 3구! 바깥쪽 베트 돌아갔습니다. 스윙 삼진! 들어갑니다 삼진! 마지막 날 또 결승 홈런까지 기록을 했던 바 있는데 이정류 상대로 삼진 돌아서고 있습니다. 푸고 바로 앞까지 다가오다 보니까 그걸 피하고 던지는 아 떨어지는 변화구였습니다. 경쟁도 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해가면 되거든요. 스윙! 부위로 김준태를 돌려 세웁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이란타를 기록했던 전병호 선수입니다. 높은 공! 스윙 삼진! 이종용 선수가 아웃을 이어받았습니다. 프로 3년째! 스윙! 삼진악! 맞습니다. 두앤토! 낮은 공에 방망이 돌아갑니다. 낮아웃 상황 1루에서 아웃되는 김태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게 결국은 타격의 기본기죠. 몸쪽 공의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인태입니다. 스윙 슬라이드아웃! 스리볼에서 하나 지켜봤습니다.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데요.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끝으로 들어왔습니다. 5N2에서 4문제 배틀 이창진 돌아갑니다. 6 끝째 멈춰 들어갑니다. 대타 오태곤 변화구의 방망가 돕니다.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시용수입니다. 뭔가 자신이 없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헛스윙! 결국 삼진으로 물러나는 오윤석. 워낙 또 수화지 선수가 또 좋은 공을 던져죠. 이게 중요합니다. 바깥쪽 높은 공에 헛스윙!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오윤석이. 이게 상대가 떨어지는 부분에 배틀가 돌아갔습니다. 1-4 주자는 2-5. 볼카운트로 오윤톡. 바깥쪽 삼진. 2-2 스윙의 맞대결으로 더 재밌을 것 같아. 바깥쪽에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또 하나의 삼진. 바깥쪽 공에 승 삼진. 그대로 스윙 걸리면서 삼진아웃 지난해에도 참팀 최대 위기 가운데서도 올라와서 도장을 팡 찍었던 이정룡 선수 스윙 삼진아웃 쪼개가면서 운용을 해왔던 엘리트린스 류지원 감독 공세계로 처리 변압을 또 던질 수도 있어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높은 공 방망이 나왔습니다 삼진 변화구 루킹 삼진 1차 지명 선수였던 이정룡 선수였고 스윙 삼진 한번 2루쪽 송구를 한 적도 있고 삼진입니다 스윙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들어왔습니다 빠른 공 루킹 삼진 원아웃 주자 1루 정원단 4구째로 맞습니다 바깥쪽 삼진 아웃 4-3진이거든요 양석환에게 상당히 강했던 이정룡 선수 스윙 스트라이크 2 스윙 삼진아웃 초구 파울 2-3 알루상왕 다시 파울 스트라이크 2 147km까지 던지고 있는 이정룡 1벌2 스트라이크 먼저 루킹 삼진아웃 좋은 코스의 페이스보를 구사를 했던 이정룡 선수였죠 지금도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아웃 시작해서 뭐 세던맨 자 이 공에 들어왔습니다 2-2 스윙 벤트를 크게 돌렸습니다 삼진 빠른 공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3구 바깥쪽 삼진 이정룡 5구 높은 버스윙 스트라이크 잔론은 1-2-1-5 여진 승부 돌아갔어요 스윙 삼진 득점권과 만루에서 강했던 안중련을 삼진 처리하는 이정룡입니다 없어요 풀카우트 멈쩡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1-2-1-5 돌았어요 1-2-5 바깥쪽 스윙 삼진 쾌개기 임할 필요가 있어요 변하고 강망이를 이끌어냈습니다 높은 공에 손이 나와버렸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투에서 바깥쪽 삼진 빠른 공 삼진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정수빈 정수빈 스윙 그러나 삼진으로 불러나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웃카우트입니다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아예 날아갑니다 좋은 스파이크 투아웃 태어난 다음에 하이페스포 스윙 삼진 변경하고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정경이 스윙 삼진을 이끌어내면서 실점 없이 위기를 벗어납니다